비정치의 정치 우선 팩트 몇 가지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강력하게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 TK 신공안 사업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윤희숙은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TK 신공안을 고추말리는 공안 운눈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구 TK 신공안의 주무사업자 중에 하나인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 윤희숙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항공정책과 국토균형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KDI에 근무했던 그 소소한 경력만으로 TK 대구경북 신공안을 고추말리는 공안 운누나무 폄하하고 떠드는 것이 가소롭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수도권 이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타가 나오지 않고 수도권 일극주의만 심화시킨다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은 얼마 전에 기재위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 우리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재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예타 면제 기준 상향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반대, 윤희숙과 같은 저런 반대 포함해서 이런저런 반대 때문에 이게 무산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타 기준 상향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되는 과정에서 표플리즘이다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 하는 등등으로 막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의 페이스북 글은 이렇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도입된 예타 면제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인데 50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만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1년, 2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매타 면제 기준인데 1999년에 도입된 게 그때부터 24년 전에 했던 이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값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대략 1,300억 원 정도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500억으로 지금 놔둬 있다 그러면 500억 이하에서 예타 면제 받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의 경우에 SOC 사업 중에는 그럴 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이겁니다 24년째 총 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왜 그걸 중단하냐 여야 소위에서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형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형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윤희숙이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여야 합의를 비난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김태흠 지사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KDI 근무 경력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로남불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시타비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은 지방발전에 가장 기본이다 서울과 지방의 발전속도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는 여전히 20세기식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가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무산을 성토하고 나선 것은 지금 17개 광력단체 중에서 우리가 작년 6월에 14개의 광력단체를 국민의힘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광력단체장들이 때로는 4년 만에 바뀌었지만 때로는 12년 만에 바뀐 이 광력단체에서 국민의힘 보수 자유파 시장 도지사 군수가 되더니 야 이거 뭐 지역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 예타 면제 기준에 딱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초단체인 시장 군수가 예를 들면 노인정 하나 짓는데 10억 들고 작은 마을에 길 하나 까는데 한 15억 들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광력단위에서 철도를 놓거나 길을 땄거나 공항을 놓고 나려면 최소한 몇백억 천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이걸 500억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실제로 광력단위에서 지방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지역발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전인 1999년에 예타 면제 기준 잡은 500억은 24년이나 지금 적어도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마땅히 거의 자동적으로 천억 이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해서 무산시켰냐 도대체 지역의 실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김태흠 지사 경우에 서산공항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509억, 530억, 국토교통부 509억, KDI 530억 정도의 건설 비용이 드는데 500억 이상은 예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딱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타하려고 하면 2,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충남도는 500억 이하로 건설비를 줄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옹색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옥천, 충북 옥천과 대전을 잇는 광역철도 연장 사업 이것도 예타 면제 기준 500억 이 유지되면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파들이 퍼준 표풀리즘과 우리 자유파가 추진하는 SOC 건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좌파들은 돈을 그냥 갖다 퍼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서 가득도 신공항 조단위 사업도 예타 면제 해버리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통령 광역단체 시도군수 기초단체장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좌파 포퓰리즘을 구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타 면제 기준 상향하자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군한테 총을 난상골이 되지 않았냐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인데 단체장들은요 대통령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선거할 때는 정치인입니다 선출되기 위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일단 선출이 되면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김태원 지사나 국민의힘 도와주세요 국민의힘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 공무원의 정치 개입금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서 대통령 우리 자유파 대통령인데 도지사 우리 자유파 도지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뽑아놨는데 우리 선거에는 아무리 도움이 안 돼? 이게 뭐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을 고쳐서 대통령도 단체장들도 당적을 갖고 당에서 공천받아서 임기제 대통령 임기제 도지사 시장군수를 하는 거니까 이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지원 뉴스에 다니잖아요 그게 책임 정치에 맞는 거죠 저는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한테 선택됐으니까 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고 정치 자원들이잖아요 왜 이들한테 꽁꽁 발을 묶어야 됩니까?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고치려면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찍어주세요라고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경영을 잘하는 거고 시장 도지사 군수들은 지방정부 지방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 좌파 도지사 시장들한테 10년씩 맡겨놨더니 나라가 개판이고 지역 발전이 오히려 퇴보가 됐어 그런데 이 자유파 진영에 윤석열 대통령 뽑아놓고 김태흠 충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뽑아놓으니까 수십 년간 하도 해도 못했던 숙제들도 풀리고 지역 발전이 획기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이런 자유파가 잘해 역시 이런 국민의힘이 잘해 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국정을 시장 군수들은 지방정부 도정과 시정을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평가가 역시 이런 자유파가 잘해 역시 이런 국민의힘이 잘해 라고 하는 민심으로 모아지면 대통령이 도지사가 국민의힘 찍어달라고 안 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찍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잘하고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지방행정을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과 시민들이 역시 이런 자유파가 잘하네, 보수가 잘하네, 국민의힘이 잘하네 라고 하는 평판을 얻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꼭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선거가 입든 없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훌륭하게 잘해야 되고 선거가 입든 없든 시장, 도지사, 군수는 지방행정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의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꼭 해야만 될 일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을 제대로 속도감 있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예타면제 기준도 상향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좌파들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것과 우리 자유파 진영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가는 것은 이런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정무적, 전략적 감각이 없으면 입 좀 다물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